That's me, that's m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웃지 마, 웃지 마 웃으니까 이상해 웃지 마 선생님 떡 먹어주시라고요 길고 셀프 앤 퓨우 자 라일라 반 친구들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다들 양치도 잘했죠 구석구석 선생님 얘 양치 안 했어요 네 알아요 항상 그래요 냄새나요 잘생겼어요 선생님 졸려요 이제 밥 먹었으니까 잠이 오죠 네 낮잠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저 엄마가 밥 먹고 바로 자면 소화 안 된다고 안 좋다 지금 한 시간 정도 지났어요 괜찮아요 네 근데 세 시간이 지나면 1시간 빼고 자요 그래 그럴까요 자 그러면 낮잠을 자야 되니까 각자 자리에 누워서 선생님이 이불 덮어줄게요 네 네 누워요 역류성 10도염 걸린 맞아요 역류성 10도염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둠이 무서워요 제니 무서워요 저는 엄마랑 통화하면서 자야 잘 수 있어요 아 나 단위도 안 와? 영어 유치원에서는 침대에서 자는데 이게 뭐야 야 이거 좋아 저걸 치냐고 네 어둠이 무서워요 주현이 유튜브에 협박을 고발합니다 주현이가 저에게 돈도 안 주고 편집을 시키고 우리 분방에 협박도 하고 때리고 정준호는 이길이 없어 주현이 유튜브를 고발합니다 여러분들 투격 삭제 친구들 다 누웠어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자장가 쳐줄게요 자장가 좀 쳐봐라 저번 주에 헤데드 쳐줬는데 못 자더라고 손넘네 선생님 고마 자 다시 여러분 이제 낮잠 시간이에요 얜 자면서도 찍고 있네 아우 졸려 아니 어? 거닐이가 잘 때 많이 움직이나 보구나 누가 핑핑이 소리를 자꾸 내는 거 같은데 거닐아 무거워 거닐아 목욕병 있니? 거닐아 자니? 거닐아 누워 자아 누워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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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오늘만큼은 애들이 좀 얌전하게 자주길 바랬는데 역시나 오늘도 그러지 않아서 끝났죠? 어휴 어휴 왜 자꾸 이상한 자세로 잤니? 아 주은이는 자면서도 카메라를 대면을 끌어가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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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여기 핸드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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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날아다녀요 하닐아 베개는 메고 자야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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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몽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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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구 떠들어? 누구 떠들어? 누구 떠들어? 네 화이팅 성공 못 할 것 같아 strap 아휴 타 아휴 타 타 collect 스텝 보 hint 아, 근데 날씨가... 날씨가 좋네 되게 신기하기던데 어, 선생님 건일이 형 너무 불편하게 자는 거 같아요 저기 데려다주세요, 저기 너무 불편하게 자는 거 같아서 데려다주면 안 돼요, 건일이 형 저기로 건일아, 일어나 일어나, 다시 제자리로 가자 여기서 기도하고 자 누워야지 저걸 또 떨어뜨리네, 세게 해놓고 아, 다들 다 목욕병이 있는 거 같아요 건일이는 이러고 있고 청순이는 이러고 있고 춘안이는 이러고 있고 여보세요? 잠시야, 제자리로 가라 얘들아, 앉아도 시키면 서로 딱밤을 때려주는 벌칙이 있거든, 좋지? 넷! 나이스, 이리 와 나이스, 이리 와 자, 엄마가 섬 끊으래 자, 다 일어나 너네 안 되겠어 일어나 유 일어나! 손만 넘으면 끝이었는데 두 명씩 쫙 찌어서 서 다섯 명인데 한 명은 알아서 어디 껴 딱밤 때려 자, 끝쪽 하나, 이리 와 하나, 둘, 셋 아, 빛 나갔어 얘들아, 누워있지? 지금부터 움직이면 안 돼 선생님, 뒤통수에 눈 달려있다 진짜요? 너네 좀 터득을 했구나 아, 깜짝아 오케이 지훈아, 그러면 내일 아침에 소모 갚아 그렇지 그렇지 안 자네 그래 짠 muitos 과연 두 Meine 보자 아니 아니 무슨 샤님, 이번에는 두 마디 사줄게 둘이나 합동이야? 어떤 둘이요? 하늘이 안 자네? 미안해 너네 안 되겠어 다 일어나 동그랗게 손잡고 일어나 동그랗게 손잡아 서로 오른손 이마에 대 잘 가라 하나 둘 셋 그래도 중간에서 시작해 둘 다 우리 촬영 안 끝나 야 누구 한 명 희생하자 선생님 눈을 가려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니네 싸워봐 이걸로 쌈 싸잖아 공격이다 가자 가자 지금이야 지금이야 영화처럼 슬로모션 지금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매져 어떻게 매져 어떻게 매져 어떻게 매져 너는 여기 안 오면 한 것 같은데 너네 쭉 나오네 자 너네 이제 게임 못 하는 거야 으아 선생님 여섯 개 힘든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여섯 개는 어려운 거 같으니까 하나 빼고 하자 방해 없인가요? 중정당당한 룰로 위치로 방해는 쌈만 하는 걸로 하자 어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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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나가는 거예요 한 번 일 안 자네 제대로 맞았다 이제 그냥 안 자도 제자리에서 하자 딱밥만 많이 맞는 걸로 하자 쌤 전 재밌습니다 그래 너는 네 많이 뒤돌아 주시죠 그래 이주현 안 자네 김종수 안 자네 안 자면 어쩔 건데 안 졸리다고 출동 마지막 말은 전 정말로 졸리지 않았습니다 멋지다 자 시작 어서와라 어서와라 동료여 너겟 타임 주신 동료 너겟이 뭐였구나 니가 누군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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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겟 타임 김종수 김종수 오? 방금 미래를 봤어 저 손으로 놓는 순간 저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 오 내가 성공할 것 같은데 빌런이 나왔다 빌런 힘내 한 명 보냈고 빌런 과연 예술 점수 점수 성공 저게 성공이에요 쌤 빌런 빌런 오 얜 누워서 성공했다 그렇지 그렇지 오 오 오 우와 이거 된다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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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니까 사랑을 듬뿍 담아 뽀뽀를 다섯 명 오 오 변일아 사랑해 힘으로 눕혀도 될까요? 쌤이 잡고 있을게 오 하나 둘 셋 아 그건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우리 벌칙인가 내가 뭘 잘못했지 행복하다 아주 행복해 보여 이 친구 이건 너 벌칙이 아니야 딱 매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선생님 마지막 뽀뽀 선생님 입에다 해주세요 선생님 입에다 해주세요 스위트하다 스위트해 그럼 이제 선생님께도 해드릴까요? 선생님께도 이제 마지막으로 자! 자 선생님께 오늘 감사했던 선생님께 정말 좋다 오 마이 갓 여기서 우리 한 번 더 해줘요? 뽀뽀는 한 번 더 해줘요? 한 번 더 해줘요 얘들아 네 네 선생님 나른 나른하지? 잠을 잔고 짠 거 같아요 몸이 피곤해요 뻐근해? 혹시 이마가 아프고 그러지 않아? 이마도 아프고 머리도 막 뻐근하고 입술도 뻐근해요 그렇지 저 막 누구 침이 묻어있는 거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이제 곧 하원 시간이에요 예이스 너무 좋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하원 시간 일단 어머니 아버님들이 오시기 전에 학예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아까 들어보니까 누가 뭘 작곡을 하고 있던데 그거 뭘까? 제가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정수가 만들었어? 네 한 번 들려줄래? 그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거든요 타이타닉 네? 과연 타이타닉 뭐였지? 가만 pis 즉 ퟬ니 지 이거는 작곡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컷 brain 갑자기 주문이 들어와서 카피예요 사과 없네 바리엄마... 죄송합니다 어? 바리엄마마인? 뭔지 알아? 자 같이! 자 같이! We will, we will Rock the world, Rock the world We will, we will Rock the world, Rock the world We... 박정 왜 이래 우리? 좋았다 통했어, 통했어 어 잠깐만요, 저 전화 오는 것 같아요 이과 변신? 이과 변신? 어? 시현아? 어? 엄마! 시현아 카메라 챙겨야지, 카메라 챙겨야지 시현아 카메라 챙겨야지 시현아 시현아 내일 봐 Bye 엄마, 잠깐만 We will, we will 안녕 시현아 잘 가 네 다시 보지 말자 선생님 괜찮아요? 우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 김 짓고 아무도 몰라 아 몰라 김 짓고 김 짓고 차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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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몰라? 정수야, 집에 가자 누구야? 정수야 아, 우리 엄마? 아,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네요 오디야, 엄마 쌤도 엄마 있어요? 쌤도 엄마 있어요? 우리 아이 아직 순순하구나 아, 우리 엄마 언제 와? 빨리 온다 해놓고 우리 엄마 일하시나 봐 정수야, 엄마 가자 아, 어머니 아, 어머니 무슨 줄 알고 있었습니다 쌤, 내일 봐요 예 우리 안 봐 어, 끝이야 어 조심히 가 엄마 저 쌤, 엄마가 해주는 떡볶이 먹고 싶어요 아빠, 아냐 아빠래 내가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지난번에 해준다고 안 해주셨잖아요 거짓말쟁이 오늘 해줄게 그렇게 오드는 건희리에게 떡볶이를 약속을 하는디 약속을 하는디 야, 너 뭐냐? 야, 너 뭐냐? 야, 너 뭐냐? 야, 너 왜 이래? 너 뭐 먹었어? 너 뭐 먹었어? 떡볶이를 약속을 하는디 준환아, 너의 어머니는 뭐하죠? 준환아, 아빠 왔다 준환아, 가방 잘 챙겨서 와야 돼 불러 나와 저희 엄마 목소리 아니에요 저런 거 따라가면 안 돼 따라가면 안 돼 따라가면 안 돼 네, 엄마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 했어요 선생님이 이따가 같이 학원 해줄게 저는 혼자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래, 그럴까? 네, 전 혼자 갈게요 그러면 준환아, 아빠 왔다 좀 이따 가자 아, 좀 이따 갈까요? 준환아, 가만히 가 야, 보, 기사님 무서워요 그럼, 기사님한테 그러면 안 돼요 저리 가요 자, 선생님 물리쳤어 선생님 물리쳤으니까 조심히 가 안녕히 계세요 뽀뽀해줄까? 얘한테 뽀뽀해주세요 오, 조심히 가 안녕히 계세요 잘 가 어, 아빠 응, 수고 많았어 어, 아빠 응, 수고 많았어 선생님, 애들이 괴롭혀요 친구들 괴롭히면 안 돼요 아니야 내게는 내고자 할지 저, 쌤 엄마가 해주는 떡볶이 먹고 싶어요 아빠, 아냐 아빠래 그, 내가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약속을 하는디 역시 아빠가 열심히 일하는 거 보고 돈 아껴 써라 아빠가 갈게 힘들게 돈 벌어오는 거니까 근데 엄마는 언제 와요? 지금까지 재밌다 왜? 이거 맞아? 승민아, 아빠 왔다 승민 씨, 귀여워 아빠 빨리 와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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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들이에요 승민이가 아빠래 어? 이 유치원의 아들이었던 거야 실수였네 실수였네 뭐야? 진짜 낙하산이었네 충격적인데? 나 소름 돋았어 그래서 내가 좀 더 챙겨주고 그랬었어 아, 진짜로? 고생하셨습니다 와, 대박 와, 이런 반전이 선생님은 갈게 이제 다른 선생님이 오실 거야 오늘부로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게 됐어 너무 좋고, 아니 너무 아쉽고 다시, 아니 다시 또 보자, 알았지? 안녕 형 근데 고발하려 고발이요? 얘기할 게 있어요 저 가원이가 작곡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아 아 보여주실까? 얘네 천재예요 아까 준환이한테 부탁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 멜로드 기억하니 혹시? 어, 기억하니 어? 어? 괜찮은데? 뭔가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보다 멱할 수 있다면 날 데려가 어, 작사를 굉장히 잘하시는데 바로 이렇게 가사를 붙인다고요? 어, 저 베이스라인 생각나요 갑자기 한번 해봐 약간, 나 시험 볼 때 좀 생각했던 것 같은데? 시험 볼 때 기억에 나요 어? 테스트? 테스트 유? 나 시험해봐? 테스트 미? 잠깐만 오우 안 받아 맞아 맞아! 박수야 왜이래? 자 얘들아! 우리는 한 밴드 못 할 것 같으니까 커서 잘 하자. 10년 뒤에 보자 얘들아! 우리 딱 10년 뒤에 성장해서 우리 5살이니까 15년 뒤에! 근데 선생님은 10년 뒤면 몇 살이에요? 다다다! 괜찮아요. 저는 10년 뒤면 35살이에요. 야 얘들아! 얘들아! 너로 풀어! 자 이동 묵념! 함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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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